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임스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의 운동 경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인생에 대하여서 기억할 만한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죠. 앞서가던 토끼가 자만심에 빠져 쉬고 있을 때 거북이는 쉬지 않고 꾸준히 자기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시합에서 승리한 자는 거북이가 되었죠. 속담에서는 천천히 꾸준히 하면 시합에서 이긴다 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87화는 스포츠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신청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엄지손가락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도 함께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서두르지 아니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은 슬로우 앤 스테디 윈즈 더 레이스 슬로우 앤 스테디 윈즈 더 레이스라고 하죠. 슬로우 앤 스테디는 천천히 꾸준하게 간다는 하나의 동작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3인칭 단수 윈즈가 되었죠. 윈 동사는 운동 시합이나 경기 또는 선거 상이라는 어휘들을 목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시합에서 이기면 윈즈 레이스 또는 윈즈 컴피티션 선거에서 이기면 윈즈 엘렉션 이라고 하고요. 상을 얻으면 윈즈 프라이즈라고 하여 노력의 대가로 어떠한 보상이 생기는 것은 다 윈이란 동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기에서 상대방 사람을 이긴다 할 때는 윈이라는 동사를 쓰기보다는 defeat 또는 beat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지난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의 팀이 다른 팀을 이겼습니다. our team defeated the other on the final match beat 동사를 사용하면 our team beat the other on the final match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시합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할 때도 윈 동사를 명사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우리는 2승 1패를 하였습니다. we had two wins and one loss for this series we had two wins and one loss for this series 라고 말하면 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때는 당신은 어떤 경기에는 이기고 또 어떤 경기에는 패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you win some, you lose some you win some, you lose some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다 될 수는 없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표현들을 국어에서 종종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너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는 없어 라고 하여 you can win them all you can win them all 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인들은 스포츠 가운데서도 야구에 대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그리하여 야구와 관련된 표현들이 그들의 생활 영어 가운데 자주 사용되고 있죠. 야구장을 볼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볼팍 피겨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어느 시합을 관람하기 위해서 입장한 관중의 수가 대략 얼마입니까?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활 영어 가운데서는 어림 짐작, 대충의 수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당신은 이번에 대략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시려고 합니까? What is your ballpark figure of your investment? What is your ballpark figure of your investment?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시합이야 라고 하여 a whole new ballgame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쟌은 예전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은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John was a teacher, so working as a security guard is a whole new ballgame 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야구 경기 가운데 투수가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공을 던지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커브볼입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오던 공이 타자가 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래쪽으로 꺾여서 떨어져 버립니다. 타자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불편한 일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이를 커브볼이라고 합니다. 요 근래 가장 대표적인 커브볼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3년 동안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였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COVID-19 has been a curveball for the past three years. COVID-19 has been a curveball for the past three years. 라고 말할 수 있죠. 커브볼은 동사 던지다 throw와 함께 연결되어서 throw 사람 a curveball 이라는 구문으로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그녀의 실수는 자기에게 상당히 불편한 일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her mistake threw her a curveball her mistake threw her a curveball 이라고 말하면 되죠. 경기에 사용되어지는 공은 땅에 닿으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미식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캐치하려는 순간에 그 공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튀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 표현을 공이 튀는 방법이 그래. that's the way the ball bounces that's the way the ball bounces 라고 하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집에서 과자를 맛있게 구웠습니다. 실수로 구운 과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바스러졌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동사가 crumble이거든요. 그리하여 that's the way the cookie crumbles that's the way the cookie crumbles that's the way the cookie crumbles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기의 이름 여러 설명할 거 없이 경기의 이름만 되면 그 경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The name of the game 이란 표현은 직역을 하면 경기의 이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정직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Honesty is the name of the game in business. Honesty is the name of the game in business. 라고 말을 하면 되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친앙 생활을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자세로서 빗대어 말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기본기를 충분히 연마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훌륭한 선수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Everyone who competes in the games goes into strict training Everyone who competes in the games goes into strict training 이라고 하지요. Everyone who competes in the games 구문이 수식해 주고 있죠. Compete in the games 시합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네, goes into가 everyone 주어의 동사 부분이 됩니다. goes into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진입하다, 시작하다 엔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스트레이트 트레이닝 엄격하고 절제하는 그런 트레이닝 육체적 훈련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 87화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